오빠. 오빠 나갈 준비해. 짐꾼으로 데려가야겠어. 오빠. 저녁에 놀이할 수 있는 거가 좋고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어? 그건 뭐 생각은 안 했는데. 해봐야지. 이제 좀 나가야겠다. 오늘 몇일이냐도 모르고 무슨 일이냐도 승연수표. 이러고 있으면 이 얘기 나와 진짜. 야 근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? 카운터를 안 하고. 15년 지났습니다. 벌써? 아무 상관없이 여기 몇 년 있어? 걔 죽었대? 아이고 그랬구나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 죽었대. 서울은 어떻게 돼 가니? 어? 모르셨어요? 통일했습니다. 지금 통일돼가지고요. 어? 통일 됐어? 벌써 어렵게 됐구나. 자 공원을 사러 문구점을 가야 되는데. 중요한 건 우리가 배를 타고 왔다는 거야 지금. 문방구 가려고 배 타고 차 타고 가는 건 진짜. 처음이야. 우린 그거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지. 그렇지. 게임할 수 있는 건 다 사고 가야 되나? 그러니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족구공인가요 이거요? 아저씨. 이거 바람 한번 어떻게 넣어. 네. 박재훈 씨 축하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. 박재훈 씨는. 네. 삼사 플러스 해피 썬데이 부회 명곡에서 넘치는 재치와. iksi. 다시 가고. 플러프. 애기들 할 거야? 애기들이 할 거야? 네. 저ρο. 동그란 거. 학생들이에요 이게. 애기들. 플러프 좋아. 좋다 좋다. 넘쳐. 지금 여기 오니까 막 생각이 나더라고. 이거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. 진짜 그런 것 같아. 이거 플라이프 4개 하고요. 그리고 딴 게. 그림 그릴 때 쓰는 게 뭐 있지? 매직인가? 하나 더 가져올게요, 그거. 네. 저기 옥돔이 사이즈가 괜찮아. 2kg 큰 거 주세요. 2kg 큰 거. 네, 둘이. 쥐치는 없으신가 봐요? 쥐치에 안 잡혔어요? 이것도 먼저 찍어주셔야 돼요. 이건 하나 더 줘야겠다. 또 뭐가 있을까. 보자. 죄송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? 칠판. 팬은 앞에 있어요. 네, 이거 주세요 그럼. 어? 물비누 있다. 후 보라노 이거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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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예 잘 생각해서. 그래 그래. 어? 이렇게 그냥. 잘 장을 봐야 돼. 또 나올 수는 없잖아 배 타고 저거. 또 가서 나와서 만약에. 아차 스케치북 안 샀다. 또 나갔다. 또 나갔다 와? 또? 배 타고?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까 못 보셨죠? 네. 저희가 나가서 장을 보느라고. 어? 들었어요. 제주도 갔다 왔다고. 네 잠깐 그 저 육지. 아 저 본토. 선선하게. 본토. 본토에 갔다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멘도롱? 네. 아 멘도롱. 네. 최유일님하고 티파니님. 네. 아 이름 너무 예쁘네요 티파니. 보석 이름. 아 이름 너무 좋아. 아아. 티파니 신부님은 예명입니까? 어? 예명. 예명이라는 말을 어. 아니에요. 아니 아니에요. 원래 원래 이름 본인 이름. 티파니. 영어 이름. 아 영어 이름이. 아 영어 이름 티파니. 영어 이름 있어요? 네. 스트레스. 스트레스? 에스파파파. 에스파파. 에스파파. 영어 이름 에스파파. 에스파파. 참 다행이야 라는 노래.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어. 아 그래요? 학생 때. 진짜로. 우리 신부님은 저를 원래 알았어요? 모르죠? 네. 누군지 모르죠? 네. 아 너무 편하다 지금. 나는 누구. 신랑은. 엄청 유명해. 너무 유명해. 아 진짜. 아 괜찮아요. 학생 때 노래 많이 들었고. 부담없이 너무 편해요. 아 그래요? 아 제가 누군지도 모른대요. 어 당연하죠. 저도 모르시잖아요. 어 진짜? 그죠? 된 적이 있어요. 어디서요? TV에서. 아 TV에서? 아 제가 조금 대세라서. 아 제가 조금 대세라서. 조금 예. 대세 미우세. 대세 미우세. 미우세고. 저는 아예 모른대. 이 분 아세요 이 분? 우리 신부. 네네네네. 알아요. 영화 그리고 드라마도 봤어요. 아 진짜요? 드라마 뭐야? 드라마 어 되게 옛날 건데. 신이라고 이민호 씨랑 같이 나왔던 그 드라마. 아 이민호 씨 때문에 봤구나. 아 어 enemies 아 도카니 도카니를 같이 들건 그것도. 아 아니에요. 그러면 당연히 익스헅 하이 아시고. 아시고? 이 태호 씨 그 돈 혹시? 아세요? 그럼 저만 모르신다고요? 아지요. 저도만.. 어떻게 저만 모르잖아요? 어떻게 그러지 그냥 다 하는데 저만 모르신다고요? 남편분이 옛날에 우리 탁지혁 씨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학교 운동회 하면 노래 나오는 거 1순위니까 country 꼬꼬 했었는데 춤 따라 부르는 거 한다고 그런 진대 위안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만 신부님이 저만 모르시는데 사실 나는 마지막에 유태어를 경쟁으로 태어를 경쟁으로 삼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알죠 왜요? 위라이라고 보니까 깜짝깜짝 지금이 몇 시야? 오늘 몇 시부터야? 5절대 아침에 6시 반? 아 6시 반? 한 분이 한 커플이 안 나오시네?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야? 아니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다고? 잠드신 거 아닌가? 이 시간을 좀 착각하셨나 혹시? 한번 볼까요? 놓고 있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밖에 있어요? 너무 감사합니다 땀났네 그럼 어디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? 이거 대만 아닙니까? 아직 식은 못 올렸어요 우리 울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일단 혼인 신고? 혼인 신고는 했어요 양쪽 다 했어요 양쪽 다 하고? 대만에서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해요 한국에서도 해야 돼요? 어떻게 뭐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한 적 있죠? 있긴 있는데 있긴 있죠? 좀 작은 싸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국말로 싸워요 아니면? 거의 중국어로 중국어로 싸워요 중국어로 싸워요 먼저 내가 중국어로 크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번역이 돼요 내가 스스로 한국어 모션으로 아니 그럼 싸우면서 서로 말 공부하는 거네 네 원래 중국어를 했어요? 네 연애하면서 배웠어요 연애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싸움까지 된다고요? 중국 말로? 되게 전설적이다 연애하면서 중국어 공부하시고 근데 답답해요 왜냐면 저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싸우다가 답답해가지고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걸 그걸 노리셨네 네 근데 제가 못하는 게 그거 얘기하지 마 싸우다가 답답해가지고 포기를 할 때 우린 이미 하고 왔어 어떻게 그래? 그거를 싸운 거 아니야 혼난 거지 지금 저 이쪽이다 너무 예쁘다 그래? 형 오늘도 노을 너무 예쁘네요 아 그래 지금 이제 딱 노을 질 때인데 다 드셨으면 뭐가 있나요? 이거 우리 디저트가 이따가 주완상 주완상만 저희가 봐드리고 다 쓰셨으면 조금 움직이게 해도 돼요 여기 배부르시면 여기 왔다 갔다 산책하면서 노을 보시면서 사진 찍는 것도 참 이쁘거든요 저희가 노을 사진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노을이 하루하루 다 달라 아 하루하루 다 달라 너무 달라 이거 오늘은 또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와 그냥 쳐다보게 되네 응 와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오늘 와 이거 서부 영화도 아니고 오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 저희도 이틀 있었는데 지금 3일째인데 하늘이 매일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너무 너무 달라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러지? 여기 중간중간에 붉은색을 칠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한 잔 하신 거 아니에요? 아 참 맨정신이에요 어디 앉아서 끝나고 오실 거 아니에요 효윤이 엄청 고급지시다 이거 먼저 튀기고 꺼내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 개까지는 된대 우린 진짜 이거 살짝만 튀겨도 되니까 소금 뿌리면 이것도 제가 굽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살짝 쉬어야 되죠 아니 너가 튀겨서 날 주면 내가 맛소금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줄까? 오늘 건 뒤지 않네 어우 또 꺼지네? 얘? 아니야 어? 왜? 참말이여 너가 튀겨진 게? 헐 튀긴 게 돼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야 지금 돼 되긴 돼 되긴 돼 불은 계속 들어오는 거 같아 또 꺼졌어 어? 또 된다 지금 아니 이게 잠깐 잠깐 되는 거니까 잠시만 하지 또 이러다가 한 10초 뒤에 꺼져 10초 뒤에 꺼져 10초 뒤에 꺼져 카이야 네 브루스타에 하자 다진마 갖고 온 거 같은데 안 되겠다 뭐야 누구야? 누구야 이게 안 되면 이게 답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경도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다른데 이제... 지금은 딱 그 포인트니까 네, 맞아요 이것도 있다 하나, 둘, 셋 내 얘기하자, 나 한 번 해볼게 오케이 또 하나, 아이쿠 좋다 너 안 되면 안 되네 한 번 해볼게 내가 불어줄까요? 불어주고 사진을 찍어줘야지 진짜 너도 해볼래?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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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다시는 다리를 들어야 돼 다시는 미친데 다시는 다리를 들어야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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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해야겠다 우와 우와! 형님이 누구라도 자기가 훌라흡한다고 안 봐준다고 저 혼자서 서러워해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형 왜 훌라흡하는지 지금 호감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? 왜요? 저 훌라흡하는 연예인 처음 봐요 아 진짜요? 요즘 안 하시죠? 저희까지는 그래도 얘기했었는데 저 훌라흡이프 신동이었는데 진짜요? 네 진짜 잘하는구나 주모님 훌라흡이프 완전 신동인데?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까지 하죠? 어디까지요?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잘해 잘해? 다른 걸로 해 다른 데로 나 목 할 수 있어 머리끈 있어요? 머리끈 있어요? 머리끈 있어야 돼? 아니 목 말고 허리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허리 아 목 간단히 허리를 마주 보면서 같이 하세요 아니 뭘 뭐 그래 아 야 아니 뭘 뭐 그래 아 야 야 야 공포 영화 같아 공포 이거 펴져요 이거 펴져요 이거 펴져요 남현택 집이야 뭐야 자 준비 시작 오 야 오 잘하네 오 오 오 오 야 야 덧뼈 이게 좋아하면 어떻게 해 다음 다음 보고 나오세요 아 연습게임 처음에 한 번 연습해 아니 연습 한 번 해 바로 실전 아니 우리 좀 쉬고 연습 한 번 해 연습 한 번 해 오 오 여기 또 생각해 오 안정적인데 오 잘하는데 오 안정적인데 오 안정적인데 나 훌라후프 해본 지 거의 거의 30년인데 와 진짜 잘한다 아니 훌라후프 세대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돼 오 오 오 아 이건 이길 수 없다 오 잘하네 너 오 그렇지 야 야 세 그렇지 오 야 그렇지 야 아 오 이번엔 또 기대가 됩니다 아, 큰일 났다 어, 약간 특징 또 해 주셔야죠 뭐요? 아,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네 이거 진짜 아, 근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